음악 트임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트임은 2022년 9월 2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2.67% 하락한 16,400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22일 대비 약 마이너스 9.6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17일 5만 7,2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23일 만 3,5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1월 17일 53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9월 21일 3,795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트임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60.10%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533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6,808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275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14일 가장 많은 2,324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8월 20일 가장 많은 2,946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2%에서 약 0.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3월 2일 약 0.55% 최저 지분율은 2022년 5월 9일 약 0.0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16억원이며 2016년 206억 대비 약 4.5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2억원으로 2016년 68억 대비 약 마이너스 81.53%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87%입니다. 순이익은 약 22억원으로 2016년 58억 대비 약 마이너스 62.04%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0.29%입니다. 트윔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4.24배이며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61배 ROA는 2.73%, ROE는 2.97%입니다. 트윔의 시가 총액은 1,206억 6,17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38위 코스닥 종목 기준 706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69위입니다. 매출액은 2,16억 2,9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4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5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0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2억 6,73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72위 코스닥 종목 기준 907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94위입니다. 순이익은 22억 2,31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55위 코스닥 종목 기준 832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80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0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이 직색체没有 дж